이번 시간은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엘리먼트는 다양한 CSS의 선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데요. 바로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질서를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딩에는 세 가지 형태의 캐스테이딩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도, 두 번째는 명시도, 세 번째는 소스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도는 CSS의 선언이 위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차등을 주는데요. 어떤 순서로 이 중요도가 결정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브라우저의 CSS, 두 번째는 사용자 CSS 일반선언, 저작자 CSS 일반선언, 저작자 CSS의 Important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브라우저의 CSS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HTML의 엘리먼트들은 그 엘리먼트가 화면상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CSS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브라우저의 CS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긴 예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CSS 선언을 제가 지우고 run을 눌러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이렇게 검은색의 큰 글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a 태그를 만들고 이 a 태그에 이렇게 한 다음에 run을 해보면 이 a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고 밑줄이 쳐져 있고 저 정도의 폰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CSS 속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브라우저의 CSS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CSS 일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는 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사용자인 거죠. 그럼 사용자가 CSS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오페라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실행해 보시면 그 오페라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CSS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정한 그 CSS 파일의 어떤 효과가 이 웹페이지에 적용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류에 속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CSS에 대해서 아주 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바로 그것이 전부 다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이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고 그 H1이라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H1은 컬러값이 레드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바로 이것이 저작자 지정 저작자 CSS 1번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저작자는 이 웹페이지를 만들고 CSS를 디자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예제는 저작자 CSS에 임포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제가 방금 삭제한 내용을 다시 붙여넣기 하면 자, 똑같이 H1 엘리먼트인데 컬러값이 얘는 퍼플이고 뒤에 띄우고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가 퍼플의 값을 즉 보라색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엘리먼트의 이펙트를 지정할 때 그 뒤에다가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하는 이 지지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건 어떤 때 사용하냐면 어떤 엘리먼트들이 복잡한 관계에 의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 또는 특정한 엘리먼트 그룹에게 어떤 이펙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저렇게 임포턴트를 쓰거나 아니면 이 CSS 관련된 디버깅을 할 때 특정한 엘리먼트를 찾아낼 때 저는 임포턴트와 같은 이 지지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파이어폭스, 아니 크롬이죠. 크롬의 개발자 도구의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중첩된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를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엘리먼트를 선택했죠. 그럼 이 엘리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양새에 대해서 이 브라우저 차원에서 정의한 디자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블럭이고 폰트 사이즈는 2, 2, M이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H1 컬러를 레드로 지정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H1에 대한 이 컬러값을 퍼플로 지정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처리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어떤 이펙트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캐스케이딩 규칙에 의해서 이 뒤쪽에 나오는 위에 있는 이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펙트를 이용하면 어떤 엘리먼트가 현재 어떠한 CSS 선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인스펙트 사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옛날에 이거 없이도 개발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발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사용법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